안녕하세요 핫도그입니다.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핫도그TV의 각자 먹방 워! 오늘은 뭐예요? 한 명은 뜨겁게, 한 명은 차갑게 먹으면 돼요. 편의점 음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. 보통 근데 편의점 음식은 뜨겁게 먹는 게 이득 아니에요? 그렇죠. 무조건 뜨겁게 먹는 게 다 좋겠죠. 보통 다 전자민주 대표 먹으니까 자 누가 뜨겁게 먹어요? 어떻게? 오늘도 게임을 통해서 누가 뜨겁게 먹을지 차갑게 먹을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. 무슨 게임? 오늘은 상식 퀴즈! 뭐 무조건 저 얘기는 너무 뻔한 싸움 아닌가요? 저 뇌생남이거든요. 뇌가 섹시한 남자. 섹시한 남자. 섹시한 남자. 섹시한 남자. 섹시한 남자. 섹시한 남자. 1번 문제.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티탄족 이아페토스의 아들이며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뜻의 이름인 이 인물은? 이아페토스이래. 먼저 생각하는 사람. 먼저 생각해야 돼? 싱크빙. 먼저 생각하는 아이를 키우기. 땡. 싱크빙. 이 인물의 이름이 영화로도 있어요. 액션. 300. 땡. 인물 이름이라고. 제알. 포세이돈. 땡. 힌트. 엘리온 시리즈. 나 몰라. 그 시리즈. 프레데토. 땡. 프레젠토. 프로메테우스. 정답. 나 그거 벌칙으로 읽었던 책이거든. 옛날에. 이만해 진짜 두 개가. 나 죽어버리는 줄 알았어. 두 번째 문제. 대한민국에는 여섯 개의 광역시가 있습니다. 여섯 개의 광역시 이름을 삼촌에 모두 대세요. 삼촌? 대구광역시, 부산광역시, 서울광역시. 땡. 대구광역시, 부산광역시, 서울특별시, 대주광역시. 땡. 땡. 시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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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울, 대구, 부산 찍고 찍고. 시야. 땡. 너무 어려워. 부산, 대구, 대전, 인천, 광주. 땡. 하나 뭐지? 이거 너무 어려워. 우리 같이 공행하래? 바이바이 무슨 이 사람 얘기는 별로 하네. 부산, 인천, 대전, 대구, 대주. 대주가 거기 역시 아니야. 나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. 까먹거든. 절정적인 힌트 드릴 테니까. 누가 먼저 빠르냐예요. 선집자의 고향. 그걸 몰라요. 우선이 보다. 면먹, 면먹만역시는 아니잖아. 왜 이렇게 관심이 없어. 아, 다섯 개봉. 아니, 나 얘, 아! 대전, 대구, 부산, 인천, 광주, 울산! 자아악! 으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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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 떨려, 씨! 다음, 넌센스 문제. 넌센스. 세상에서 가장 잘 깨지는 창문의 이름은 무엇일까요? 와장창. 짠다! 와장창. 디든이 알고 와장창. 아이고, 딸라딘 나 달아야 돼. 와장창. 소설이자 디즈니 애니메이션으로도 잘 알려진 알라딘에서 알라딘은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? 인도. 땡! 스리랑카. 땡! 네팔. 땡! 이집트. 땡! 아, 나 이거 근데 봤어. 엄청 의외의 도시야. 이스라엘. 땡! 정재현. 중국. 정답. 의외지? 나 이거 봐줘, 나 이거 어디서 봤어. 이거 좀 배웠네, 이 친구? 기회를 줘? 기동스 좀 위주로. 어, 위주로. 그래, 야 기동이 위주로 한번 좀 알려줘라. 영화키지 이런 거. 그래, 영화학도인데 영화키지 한 거 가자. 영화나 연극 등에서 사건 해결에 실마리가 풀리지 않고 독자를 조마조마하게 하는 긴장감의 효과를 말합니다. 이 효과는? 플롯. 땡! 아, 진짜. 아, 연예학과라고 하지마. 떡밥. 떡밥이 뭐야, 이 친구야. 진짜 영화인 앞에서 못하는 말이 없네. 진짜 영화인 앞에서 못하는 말이 없네. 도마 도마. 식스 센스. 폭풍XXX. 서스펜스. 정답. 공기동? 땡! 여러분, 뜨겁게 먹겠습니다. 첫 번째 음식은 삼각김밥입니다. 삼각김밥인데 차갑게 먹어야 제맛이지. 삼각김밥은 저는 차갑게 먹는 거 좋아해요. 근데 이거 양념도 있는 거 어떻게 먹어봐도 맛있죠? 어떻게? 삼각김밥은 차갑게 먹어야 돼요, 진짜. 약간 찬밥 느낌이기 때문에 우리 편의점 음식으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공간이 들어와? 근데 이거는 뭐, 사실 차갑게 먹으나 떡게 먹으나 별 차이가 없네요. 보여주죠. 제가 이만큼 남았는데 다 먹은 거. 같이 얘랑 장만짜장 먹으면 안 돼요. 같이 얘랑 장만짜장 먹으면 안 돼요. 다음 음식. 어? 래면. 어? 냉라면? 라면은 그래도 떡지 먹는 거잖아. 어, 뭐야? 얼음밥. 뭐야? 내가 실제로 냉라면도 많이 해 먹어. 그래? 이렇게 콩라면으로 해 먹는 거 못 봤는데. 그래? 어. 냉라면은 실제로 먹어? 어, 나 근데 맛있을 거 같은데? 순선할 거 같아. 은근히? 내가 맛있는 척 해보려 했다. 세정말리가 안 돼. 일단 첫 번째 문제. 너무 불었어. 두 번째 문제. 신라면 맛이 하나도 안 나. 그냥 물이랑 정면 먹는 거. 시원한 맛은 있어? 냉면 같지 않아? 그거 아니야? 냉면 같은데. 약간 비빔냉면, 싱거운 비빔냉면 느낌인데. 국물 한 번 먹어볼게요. 어, 근데 저거 벌칙 수수는 거 아니야. 저 비빔면 같아, 약간. 비빔면. 한입 먹을래? 들켰네. 한입 먹어봐도 돼? 한입만. 나 궁금해서. 상대방이 먹여주기. 거부 없음. 아, 갑니다. 아, 버리고 있으면 돼요? 얼음 말고요. 아니, 그러세요. 그러세요. 얼음 다 처리해보려니까. 시작. 끝. 얼음. 얼음 다 처리했어. 아, 이 질이야. 괜찮은데? 국물 맛있는데? 은근히. 매첨 먹을 땐 약간 못 먹겠다 싶은 정돈데. 이렇게 먹는 사람 있을 것 같은데, 근데 진짜? 그거보다 이거 먹을 거 어때? 너무 먹고 싶어. 맛있어 여러분들. 컬 라면을 약간 드립해서 먹어야 되는 거. 한입만! 못 뽑았으면 좋겠어. 이거? 이거? 이거 믿어봐. 한번 믿어봐. 내가 맨날 안 믿다가 큰 꼬다쳤거든? 응. 이 새끼야. 하하하하. 믿음의 결과가 이거는. 믿는 것 같아. 믿어도 큰 꼬다치고 안 믿어도 큰 꼬다치고. 하하하하. 이거 떠도 문제야. 하하하하. 나 입도 작은데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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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~~ 야무시게 먹었는데, 그래도. 삼김치고. 삼그러 POZ이 둘씩 휴radas. 응. enos행쌤. 카레frage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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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냐 먹는 걸? 아 근데 컬 라면 진짜 맛있다. 이게 라면зыזה 아이디야. 이게 라면수지. 근데 야간면엔 따뜻하게 먹는 게 나아. 에잠ати. 굳이 어름까지 넣어가지고 저렇게 먹을 필요가 없거든. 산두치 싸 quando 사이라고.. complic Columbia 호주하고 은근. 이거는!! Protest 기관 felony. 아이돌들이 먹는거야? 우리 또 아이돌이야 그러면? 이거 먹으면? 오 근데 진짜 맛있어 보인다 비주얼 대박 이거 두개가 다른거야 똑같은거야? 안에 있는 두개가 똑같은거야? 딸기잼에다가 그 맛이야 맛있는데? 근데 좀 달라 너 거랑 너 거랑 색깔이 다른게 이겄어 니게 진짜로? 색깔이 상관없어 이거 지금 이겄어 안에 뭐가 이겄겨? 이게 뭐지? 딸기잼이 이겄어 냉동딸기가 생딸기가 된다 아 냄새가 좀 이상해 무슨 맛이야? 아이돌 맛 맞지 아이돌 맛이야 약간 아이돌스러워 맛이 상큼해 저는 토스트가 토스트 샌드위치 아니야? 토스트가 돼 좀 안 맞는거 같아요 굳이 근데 이거는 그냥 샌드위치에다가 딸기잼 들어있는게 포인트야 나도 나름에 맛이 있는거 같아 다음 음식은 냉동만두 냉동만두를 뜨겁게 그리고 진짜 냉동으로 미쳤냐 진짜? 야 촬영하네 안 맞냐고 도라차려 허리가 있잖아 만두가 저거부터 먹을게요 만두 냉동은 대비먹어야지 음 맛있다 너 이거 어떻게 먹어? 그냥 먹어 지우개 먹는 느낌 지우개랑 다를게 없어 너무 맛있는데? 입기가 전혀 달달해서 와 맛있겠다 이거 음 이거랑 아까 라면국물이랑 어 난 저 이거 해봐야 저 차가운 냉냉 얼음이랑 먹어야 되네 사가운 냉냉냉냉 사가운 냉냉냉냉냉 사가운 냉냉냉냉 아 나 우유 타먹는거 싫어하는데 와 설렘이 녹으니까 진짜 맛없다 연유 먹는거 같아 연유 한 번 먹어봐 최악을 경험할거 같은데 아 아 토할거 같아 토하고 먹어 그럼 약간 무슨 느낌이냐면 우유 데핀거에 설탕 넣은 느낌 아 근데 기본적으로 좀 달다 엄청 달아 어 아 지금 엄청 달아 이거 아 먹어봐 아 아 아 이게 맛있는거야 야 이거 맛있네 어우 으쌰 시원하네 아 이거 너무 많아 설탕 덩어리가 나오는거 같아 오늘의 각자문빵은 뜨겁게 돼 태갑게를 해봤는데 저희가 다음 각자문빵은 더 재밌고 더 맛있는 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화 dud 결과적으로 퍼비하신 것 같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